아직 페스티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. 잠시 후에 또 시민장사 시름대회가 있을텐데 주변의 분들 많이 오셔서 우리 시민장사 분들에게도 열련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잠시 후에 만나볼 시민장사 대배 그에 앞서서 먼저 이 시름페스티벌에 더 뜨거운 열기를 함께 해주실 초대가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모랜드 좋아하시죠? 자 지금부터 모모랜드의 무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모모랜드를 환영해 주십시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. 캐쳐야디캐스 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. 저희 모모랜드가 이렇게 시름페스티벌에 오게 됐는데 저희 멤버들도 시름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. 주의를 잘해요. 저희가 여러분 아는 명이 보셨어요? 저 시름 잘해요. 1등 했어요. 우리 주의 1등 했어요. 1등 했어요. 네 그래서 뭔가 시름하면 뭔가 우리나라의 뭔가 전통적인 그런 운동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또 해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. 오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름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름 최고! 예! 최고!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 마지막 곡 때임으로 인사를 드리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시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이거 반짝이서 날아간다. 왜? 왜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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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시름 파이팅. 자 여러분 모모랜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자 이렇게 우리 인기 걸그룹 모모랜드의 공연까지 정말 우리 2018 시름 페스티벌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도 좋고 페스티벌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. 자 모모랜드는 이렇게 떠났지만 아직 페스티벌은 정말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